Go! Let it go! 약간 브이로그 감성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디즈니예요! 오늘 간다 간다 한 거 같아. 오늘은 유리 언니 오늘은 너 유리 살 거야. 유리 살 때요. 짜자자! 야! 예린이야, 그냥 예린이! 예린이! 왜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기 북쪽 출구로 나가야 해요. 이쪽. 야, 올 때 이렇게 가면 되겠다. 뭐냐? 또 양타자 타고 있다. 양타자 내 거야. 우리는 북쪽 출구로 나가야 해요. 가자! 우리 열차 타러 와야 해. 열차 타야 해. 네. 그거 이제 찾으러 가야 해. 그거 이제 찾으러 가야 해. 내가 본 건 이 출구가 아니었는데? 지금 약간 동심이 없다고 배경이. 동심이 없는 배경. 동심이 없는 배경. 동심이 없는 배경. 여기 있네, 동심. 동심이. 동심이 찾으러 가야 해. 동심이. 동심이. 여기가 디즈니적. 여기가 디즈니적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디즈니적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디즈니적 풍경이에요. 동심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지금 segment 우리 노래에부터 생긴 게 보이겠습니다. 우리가ÍНGOck 니키. 우리 gosh bunun Wi نہیں 이거예요. 별빛 부끝 bulky예요, 위 remove. 네 эн 비비디 바비디 부우 우리 투게벌 와리드 꽃 비비디 바비디 부우 샐렷까지 좋은데 쭈우우우 표가 있거든? 자 여러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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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아 그니까 어디 갔어? 아 오 약간 브이로그 감성이 있는데 언니 아싸 칭찬받았다 김험지한테 언니 이거 열차 넘는 거 찍어야 되는 거 알지? 알지 나 아까 찍었다고 자 저렇게 봐야 된대 아 그래? 저러고 하자 지진이다 아 여기 소식품 검사한다? 소식품 검사예요 아 소식품 검사해 아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자 도사이마 고마워 간다 들어 간다 응? 아?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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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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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진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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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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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꿈의 나라 디즈니이다 나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잠깐만 멤버들 한번 봐요 뭐 여기서 물고 나면 서기할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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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디즈니에요 아하 와 저희는 오늘 귀여운 모자와 머리띠를 사주자 맞아요 모자고 가자 모자고 가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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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가겠어요 이자 복세 이자 복세 이자 복세 저희는 머리띠를 하나씩 사고 사먹으라고 나는 고양이를 잡고 여기 공돌이 덤 아흥 우리도 쟤네랑 영상 하나 담고 오자 우리도 쟤네랑 영상 하나 담고 오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탈수면 우리도 저렇게 돼 맞아 동심이란 없어 자 여보세요 되게 예쁘게 나와요 정말요? 너무 눈부신 게 흠이 나요 진짜 눈이 안 떠진다 여기 꽃도 폈어 날씨가 좋으니 기분도 좋구만 자 이제부터 멤버들을 찍어주도록 하겠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색색깔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찍어줄 거예요 꽃이 너무 예뻐요 기분좋아요 이곳엔 디즈니시 흔한 걸그룹의 사진 찍는 거 흔한 걸그룹의 사진 찍는 거 흔한 걸그룹의 사진 찍는 거 미안해 영상이었어 실수 다시 할게 흔한 걸그룹의 사진 찍는 거 흔한 걸그룹의 사진 찍는 거 극 잡고 있죠 나도 다 너무 싫어하고 여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여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에버랜드랑 비슷하게 생겼긴 했는데 에버랜드랑 비슷하게 생겼긴 했는데 에버랜드와 비슷한데 놀이기구가 더 없어요 네 그리고 놀이기구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기엔 누리가 참을성이 없어 다 줄이 길어 다 줄이야 저거 뭔가 볼거리는 있는데 할거리가 별로 없네 사랑을 주리야 사랑을 주리야 맨날 주리야 흐흐흐 이상 참을성 없는 여자친구의 노래였습니다 안녕 생각보다 빨라 우리의 첫 번째 놀이기구 드디어 탑니다 한 거의 한 20분 30분 기다린듯 이거 생각보다 적길 기다릴 거 같아 원래 회장목마가 줄이 빨리 줄잖아 그리고 이게 타는 게 많아 그냥 거냐 내려갔어 세우희 졸려 네 전력질주 아아악 어디가 그거? 여기 여기 타 여기 타 아니 우리 둘은 앞에 탈게 그럼 여기 타 탑디다 탑디다 다 나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저기도 사진 300여 배터리 한 칸이네 배터리가 한 칸이야 난 또 보라색이 보라색하면 유수지 나는 그냥 말 애다 뒤돌아봐 애다 뒤돌아봐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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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놀라운 칸이네 무서워요 애들같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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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우우우